아 저희가 오늘 50 몇 병 정도를 59병! 네, 59병을 썼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호섭이 형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 댓글 이벤트로 아 괜찮다! 네 조금 나눠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직접 보셔야 돼요, 받으러 아니죠! 이거 하나씩 개별로 이제 통 크게! 10병씩! 촛불로! 네 분에게! 촛불로? 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십시다! 알겠어요!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고요 댓글,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걸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 그렇게까지? 그렇게 해야지! 약간 심박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뽑아서 아 맞아요 재밌는 분들 사실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죠?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네 추첨을 해서 총 네 분께 드리는데요 간단한 심박한 댓글이라든지 저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추첨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이 보죠! 보고 나서 정말 감사한 댓글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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